.. 아잇 뽁 너무 이뻐 소완 인두 엘리트 두발이 닮어 우리 매니저 32 소울 어... 올만은 안돼 뭐라고? 아니? 아니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다 이 말이야 음 와 이거 안 잡혔으면 꼭 션 빠졌을 것 같은데 잡은 것 같은디 이 말이야 버즈업 아이씨 펜토가 놀렸네 필수했다 버즈업은 나였고 이건 트롤 밖에 없다 아 미친 똥캠이야 똥캠이야 상점이랑 물음표 보면서 제거를 보는게 낫겠죠 길 진짜 별로다 여기 물음표 쭉 보면서 저기 상점 가야겠다 엄청 별로인데 뭐 물음표에서 잘 나오면 좋은 길이고 물음표에서 버즈가 지나오면 나쁜 길이고 나쁜 길이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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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원 대단원 안 나오면 탈출구 별필 없는데 시간이 많이 낫지 승리 및 당장 약한 덱은 아니긴 하네 흠 똥캠 엠식물도 내장이 있나요? 널 약하게 꿀 고개가 없어? 이건 사기야 나 안먹을래 안먹을래 이거 왜 안먹는 선택 접수 없을 이겐 손님 맞을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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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4. 테이블 탑 쓸 반패하고 있다던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설치. 똥바르기에 써야되나. 떠야되나. 참으로 돈이 아깝기 거즈거꾼. 미니 트롤라벨.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쓰레기 갬. 쓰레기 갬. 롤롤롤롤롤롤. 롤롤롤. 롤롤롤롤. 롤롤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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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0 이제 쉽게 잡네. 세 장 세 장 세 장 세 장 세 장임 제발 룬피그 행전 여기 상점 하나 여기 상점 둘 액트2에서 진짜 물음표 맞대가리 없었는데 반막에서는 좀 맛있었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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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탭 예시의 공카는 때림 예 편지 칼로 상대해 주시 어 킹중 집중 강화하는 이유 강화하면 버튼 한번 뭘 눌러도 돼 유물보기를 돌같이 하라 진짜 돌임 버즈 인형 좋네요 단박에서 제거하려면 돈이 없네 어쩔 수 없지 와 저준형 힘올려줄라고 나온거 봐 너무 고맙다 고맙다 혹시 성이 금시신가오 얘가 25골드 주면 엄추 맞추기 20골드 주면 20골드 주면 2400 보통 얼마나 나오지 20골드 주면 20골드 주면 16골드 주면 13골드 주면 어.. 어.. 빌다.. 흠.. 확실히 고개가 있긴 있어야 되는구나 고마워요 영상은 쎌다.. 해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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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펜촉 맛없게 빠졌네 펜촉 맛없게 빼기 우승자 아니 어디갔어 느그 보스 어디가냐 자 끄깍아 살리기 성공 잘가 2400 개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순수? 순수고 램주의 순수고 램주의 유아우 디질뻣 구마등 스쳐 지나갔다 어우 어우 장화 맛없어 다섯 장 제거 딱따라 어젭 심장 1,2,3,4,5 다 됐고 다 했네 심장아 너 게임 개 못하잖아 응 한판만 이기면 내가 이긴거야 아니 따지고 오면 슬라임한테 진거지 심장한테 진게 아니자 그러면은 심장이 어젭인거 맞네 슬라임은 고수임 사일런트 승류를 보면은 슬라임이 심장보다 높을거 같은데 그 캐릭터 거짓 내가 거지라니 거지라니 안녕히 계세요.